와 김보라씨 요즘은 스물주연 3인방 단체카톡방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고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단체방에서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새죠? 그쵸 이제 저희들끼리 여행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아 3시 여행가서요? 예 근데 늘 저희들 촬영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맞아 맞아 힘들죠 맞추기가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 얘기하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아니 만약에 그럼 얘기 나온 데가 어디예요? 어디 어디를 가자 가까운 데로 일단은 가까운 데 어디를까요? 해외? 아니요 정말 가까운 데요 대성님 뭐 가평? 아니 한국에 가까운 데? 네 국내로 해가지고 오 좋지 그거는 좀 갈만하지 않나? 1박이라도 2박 그렇죠 그래 그렇게 그 정도로 가까운 데는 어디요? 같이 가면 안 돼요? 같이 가실까요? 아니 그 하늘씨가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되게 되게 펜션 같은 친한 분들이 계셔서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분은? 보통 그냥 뭐 생각하고 뭐 당연한 건가 보네요? 본인도 많이 다녀요? 혼자? 아니요 저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다녀요? 전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왜? 엉덩이 키우라고? 엉덩이 키우라고? 엉덩이 근육도 좀 키우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해외로 투어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 투어 다니면서 공항 좀 보고 그러니까 팬미팅이 좀 나와서 그런데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지금 마쳤잖아요 그죠? 월드 투어는 끝났고 이제 아레나 투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따가 저 또 오늘 바로 간다며요? 네 이따가 어디로 가요? 이따가 오늘은 도쿄로 아 도쿄로 가는구나 아